네, 생활 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우스쿨, 오늘은 최홍 변호사와 이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홍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업무상 과실치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접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글쎄, 뭔가 딱 잘라서 이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다, 치사죄다 이렇게 하기가 참 애매한 것들이 많았던 기억은 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게 구분하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어떤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죄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네, 먼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어서 이 뉴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병대 이야기는 아니군요. 네, 해병대 이야기는 아니고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동물먹이주기 체험장에서 운영자가 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졌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저도 뉴스를 봤는데 요즘 동물먹이주기 체험장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저희 애기도 동물 먹이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다양한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카나 말, 양, 그리고 원숭이, 너구리, 실내 그런 동물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동물들한테 먹이주는 체험을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동물먹이 사준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을 저희도 지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동물들을 참 좋아하죠. 체험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거는 안덕면에 위치한 동물먹이주기 체험장에서 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운영자가 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 겁니까? 작년 초에 있었던 2022년 1월 1일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말에게 먹이를 주던 5세 아동이 말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왼쪽 부분이 물린 아동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렇죠.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을 타다가 떨어진 낙상사고는 종종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에게 먹이 주기 체험을 하다가 말에게 물렸다는 제가 소식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요즘 굉장히 드문 사례 같은데요. 저도 이 뉴스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말한테 먹이를 주다가 물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체험장의 운영자인 A씨는 말의 건강 상태나 주변 상황에 따라 돌발 행동을 막는 등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먹이 주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해서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소유주가 그걸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그 부분이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사업장에 팻말이 하나 있긴 했는데 말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라는 팻말이 설치가 돼 있긴 했지만 이 팻말 이외에는 울타리 주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고 그래서 A씨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너무 억울하다. 200만 원 벌금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 결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검찰이 약식 기소한 벌금 200만 원은 정당하다라고 해서 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선고를 했습니다. 관리자는 아니 팻말도 세워놨고 우리는 할 거 다 했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되냐 억울하다는 건데 그런데 법원에서도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대해서 A씨는 바로 불복하면서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을 두고 A씨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라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두고 위험하다라는 팻말을 세워뒀다면 관람객이 조금 더 조심해서 먹이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아이가 먹이 주는데 부모가 가까이서 지켜보고 위험하지 않도록 부모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 도대체 그 영업자의 관리의 의무가 어디까지냐 이런 A씨의 입장에서 억울하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관리가 너무 허술했다. 안전사고는 적어도 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어쨌든 많이 찾는 그런 체험장인데 철저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떠오르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아마 비슷한 판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개조심이라고 팻말 하나 붙여놨다고 해서 개한테 물렸을 때 그 책임이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게 있었던 것 같고 수영장에서 익사주의라고 써 팻말 하나 써 붙여놓고서 안전요원 배치 안 해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들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어쨌거나 사고가 나면 항상 누군가에겐 책임이 하나 지워지고 그 다음에 끝나버리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일 텐데 이런 것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운영자분들도 이걸 통해서 또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을 더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로 체험장을 찾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성인이 입었을 경우랑 어린 아이들이 입었을 경우에 그 정도의 차이라든지 사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할 관청에서도 꼭 사고가 또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일꼬 외양간 고치기 식이죠. 그런 식으로 제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든지 안전점검을 좀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말이란 동물이 굉장히 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겁도 많은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말한테 이렇게 물릴 수도 있다는 거 사례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상 과실 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업무상 과실 그리고 중과실 치사상죄는 우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 과실치사가 있고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이게 또 따로 있는 겁니까? 네. 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가 규정이 돼 있고요. 267조의 과실치사죄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268조는 업무상 범한 범죄에 대해서 징역형도 더 가중처벌하고 있고 벌금형도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업무라는 것을 굉장히 좀 광기적인 의미 같기도 한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이 업무 개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념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말하고 있는 업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는 아니한다.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입니다. 네. 이렇게 판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해석이 안 되지? 이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쭉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하나씩 나눠서 요건벌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할 것이 필요합니다. 행위자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사회생활상의 행위여야 되고 자기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이 요구가 되는 것이고 사회생활이 아니고 단순한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일상생활, 가족들 간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무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험성이 있는 업무일 것이 필요한데요. 업무상의 과실을 특히 중화계에 처벌하는 취지가 이거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하든 또는 직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의 해석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데 법조문을 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나는 항상 이게 궁금하긴 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가 이해하라고 쓴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다 그 좋은 법대 나오신 분들이 아마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 좀 쉽게 써줄 수는 없는 건가요? 최 변호사님이 이렇게 땀 흘리게 만드는 네. 이거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고요. 뭐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도 업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적인 행위인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법조문을 해석하려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그 영리 목적이나 직업으로 행하는 그 행위라고 해서 전부 다 그 업무상 과실치상의 업무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껀히 다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자체로 또 위험성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사례로 얘기를 들면 조금 이해가 쉬울까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네. 대표적인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에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교통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이라든지 선박의 운행, 운행을 위한 차량의 정비, 기타 운전시설 안전설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들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성 때문에? 네. 우리가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위험성 때문에 운전 업무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병원에서 의료행위하는 것도 아마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의료행위로서 의사의 수술이라든지 투약,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주사, 보조적 행위 그리고 약품, 의약품 판매, 각종 위험물의 제조, 보관, 운반, 판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또 공사하는 그런 부분들, 토목공사, 기타 안전시설의 운영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하는데 공중에 공급하는 식품 제조, 운반, 보관, 판매 이런 것들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적인 사무 중에서는 우리 어린이집, 유아원, 보육원, 유치원, 학교 등에 있어서 아동학생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가모, 사무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의 좀 특별한 케이스로 개를 사육하기 위해서, 사육 훈련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 길거리에서 개를 운동시키는 행위도 업무상 행위로 본 이런 일본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또 이제 각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도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거는. 지금 쭉 얘기하신 바 대로라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업무상 과실치상에 들어갈 수 있는 업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하셨던 의료사고도 마찬가지군요. 네, 의료사고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복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이런 위험한 사무들도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가 반복돼야 되고 또 그것이 당의 행위를 반복하게 행할 의사에서 행해질 것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이나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 계속적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몇 년 전에 뉴스에도 꽤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관광객이 산책길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관리의 책임 문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소가 됐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게 2020년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요. 한림읍 한수리 산책로에서. 거기 맞습니다. 여기 부서진 난간 사이로 관광객이 추락해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검찰에서는 해양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 두 명이 시설물 설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서 벌금 300만 원 약식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22년 1월 달에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네요. 네.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힌 게 있습니까? 네. 그 무죄 선고 이유를 보면 제주특별법 등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해당 시설의 계획과 시행 등의 업무는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업무가 아니고 제주 도지사의 업무다.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봐도 도지사가 해당 업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했다라는 증거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설의 점검 보수 업무는 도지사의 업무이고 책임도 도지사에게 있다. 그래서 하급 공무원들에게 형사 책임을 부여할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업무에는 해당이 된다. 그 얘기죠. 업무에는 해당은 되는데. 이게 종합해보면 제주 도지사의 업무지 하급 공무원의 업무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걸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 선고되니까 검찰에서 항소를 했는데요. 해양 시설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부주의로 발생한 인재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고 그 공무원 2명은 또 해당 산책로를 꾸준히 관리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검찰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가 기각이 되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몇 년 전에, 이 사건 발생하기 몇 년 전에 공무원들의 업무 분장에서 해당 산책로 관리 업무가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 분장에서 이 산책로를 관리하는 것이 더 이상 업무 분장에 빠져 있으니까 이 업무는 나의 업무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이 좀 공무원들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뉴스를 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좀 봤었는데 여론은 양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책로도 나라에 설치한 거고 관리 책임도 나라에 있는 건데 그거 왜 책임을 못 지우냐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학국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어? 라고 하는 양분된 여론이 있었는데 궁금한 게 법적으로 보면 아까 제주도지사의 업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검찰이 제주도지사를 기소했으면 도지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도지사를 상대로 했다면 유죄 나올 가능성도 있었겠죠. 있었다.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렵네요. 그런데 이게 또 일반 사람들 상식에는 아니 그 난간 보수하는 게 도지사의 업무였어? 라고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들어가면 또 특히나 업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네요. 그럼 반대로 공무원들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까? 네. 공무원들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던 사건은 3년 전에 발생했던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담당한 공무원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로 좀 돌아가보면 2020년 7월 23일 밤에 부산 지역의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초량 지하차도는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2009년에는 폭우로 전면 폐쇄가 됐었고 2010년과 2012년 등 수차례 침수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습 지역이었네요. 사고가 나기 13일 전인 2020년 7월 10일에도 순찰 중인 경찰관이 침수 상황을 발견해서 교통 통제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부산시청에서는 주요 지하차도에 대해서 구청별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초량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있던 부산 동구 역시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수위 감지기를 설치하고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3일 밤 9시 50분까지 초량 지하차도 진출입부에는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택시 등 차량 6대가 위험을 예상하지 못한 채 지하차도로 진입했다가 침수가 되는데요. 70대 택시기사를 비롯해서 2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부산자들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충청도에서도 사실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건도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또 잊고 있다가 또 비슷한 사건들을 일으켰던 거고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때 당시 충격을 줬던 것이 공무원들의 위기관리 대응 방식이었는데 책임자인 구청장은 휴가 중이었고요. 권한대행인 부구청장은 사적인 약속을 이유로 외부에 있다가 뒤늦게 구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도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현장 담당자 배치는 물론 교통통제 등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는 이 출입 통제 시스템도 고장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비싼 세금 들여서 장비들은 다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은 막상 현장에 없었다. 혹은 안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형사책이 묻게 됐고 이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부구청장을 비롯해 재난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그 공무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허위 회의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허위 공무원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 11명의 공무원이 재판을 받았고요. 재판부는 부구청장과 수리 관서부서의 개장급 공무원에게 각각 금고 1년 2개월과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는 집행유예형이나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군요. 인재로 분매해 볼 수 있는 인재로 유발된 측면에 대해서 인정이 다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사실은 좀 비슷한 일이 반복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5일에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상자가 더 많았죠.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도로와 재방관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고요. 미호강의 홍수 경보가 있었는데도 궁평 지하차도에 대해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나 보고 체계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 홍수 통제소와 도청, 시청, 구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허술했던 관계기관의 대응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인재였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1차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의 임시재방은 행복청이 저명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철거한 사실이 또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확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있고요. 임시재방이 터지기 전에 두 차례 112 신고, 한 차례 119 신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북도와 청주시는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어쨌든 국무조정실 감찰을 통해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공무원, 36명이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그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분명히 밝혀야죠. 그리고 정말 인재가 맞다면 그의 상한은 처벌도 이뤄져야 될 것이고 자꾸 이제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안타까운 목숨들이 쓰러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되짚고 이번에는 또 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숙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사건들 벌어지게 되면 말다 하급 공무원들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우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꼬리 자르기라고 하죠. 이번에 그 오송이라든가 그 주변에도 또 다양한 홍수 피해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주민소환운동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잊혀지기 전에 이거 좀 빨리 제대로 명명받기 밝혀가지고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좀 잘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동감이란 말이 참 힘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죠. 로스쿨 최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